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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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고 있어. 저기 뭐하고 있었어? 간식 뭐 먹였어? 이거 먹였어? 이거 먹였어? 이거 먹였지? 이거 내가 목욕할 때 주자 했잖아. 언제 왔어? 몰라. 아빠가 나 졌어. 이거 말잖아, 저거. 저거 잘라줘야 되냐? 아니, 잘려주는 것보다도 저거 내가 목욕하고 나서 주자 했잖아, 이 간식. 모르면 저는 이제 딸한테 물어봐요. 야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근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. 지금 웅심이랑 메밀이가 2개월, 3개월이잖아요. 그래서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때 교육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. 중요하세요. 얘 엎드려 못하니까 엎드려 교육하자. 자, 앉아. 앉아. 괜찮아, 계속 앉아. 앉아. 응, 아빠님이 안되셨는데. 앉아. 앉아. 해봐, 엎드려 해봐. 자, 엎드려. 엎드려, 엎드려, 엎드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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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조금 더, 조금 더 안쪽으로 넣어야 되는데 손에. 내려, 내려, 내려. 그렇지, 그렇지. 다시, 다시. 다시, 다시. 다시. 엎드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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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. 아, 반전이네. 어떻게 해야. 이거, 이거. 턱을. 이거 하는 거야. 여기 잡고, 얘네 여기 거기. 거꾸로 아니야? 여기 잡는 걸? 나 그동안 거꾸로 했다. 꼴. 허허허허허허허허헣. 거꾸로 하면 더 잘 물어, 이뻐. 자, 아빠 같은 데를 해볼게. 자, 아빠 같은 데를 해볼게. 거꾸로 잡으셨어. 아, 우리 교수님. 자, 아빠 같은 데를 해볼게. 그리고 이렇게 서서하면 안 되고, 이렇게 하면 위협감을 느끼니까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. 이렇게. 잘하던데? 이거 뺄고, 뺄고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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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웃긴다, 이 녀석. 자랑이 논문 쓰고 연구하러 가면 제가 잘할 자신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. 제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 다르게 흘러가요. 제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 다르게 흘러가요. 말씀하는 거하고 너무 좋고 copies. 이렇게.